자, 안녕하세요. 어제 소식 들었습니다. 11시에요? 11시 48분? 앉아 있었어,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가 있지? 체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럴 줄 알고 지난주에 진두를 빨리 뺐어요, 제가. 오늘은 살살 할게요. 힘드시니까. 오늘 건축법 마무리 좀 할 테니까 천천히 편하게 들으시면 돼, 이 부분은. 자, 뭐냐면 요약지 182페이지 보시면 돼요. 대지가 하나의 대지입니다. 대지가 하나인데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지역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용도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용도지역이 되건 용도지구가 되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용도지역 갖고 내는데 원칙은 잘 안 됩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이따 문제 하나 정도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지가 두 개 이상의 걸쳐있다.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하나는 전용주거지역, 하나는 준주거지역, 또 하나는 일반상업체에 걸쳐있대요. 그럼 세 개 걸쳐있는 거 맞죠? 이렇게 걸쳐있다. 그럼 건축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과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대지면적 중에서 과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을 전부 적용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대지면적에서 그냥 과반만 찾으시면 돼요. 과반이면 전체 대지면적이 천재근메터인데 그중에서 600인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다 건물을 지어도 준주거지역에 속하는 지역에다 건물을 지어도 일반상업지역을 적용한다. 그다음에 전용주거지역에 속해있는 지역에다 건물을 지어도 그다음에 일반상업지역, 과반이 속하는 지역을 전부 적용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들은 그냥 과반입니다. 그래서 과반이라고 하는 개념만 간단히 보시고 이거를 내려면요. 예를 빼고 내야 되거든요. 예를 빼고 내기가 어려우니까 원칙은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논점이 두 개 잡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1번이랑 2번을 보시면 돼요. 두 개. 1번, 2번 두 개인데 이건 특례라고 보시면 되지. 그럼 과반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애들. 지금부터 보는 게. 그러면 시험에 출제위원이 낼 때는 예의를 냅니다. 원칙을 안 내고. 원칙을 낼 수가 없거든요. 왜? 예외조항을 다 빼고 내려면 객관심에서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외조항에 두 개. 이건 우리가 국계법도 한 번 한 것 같은데. 건축물을 하나 지었는데 이렇게 방화지구로 하는 건 용도지구에 걸쳐있을 때. 방화지구. 방화지구에 걸쳐있을 때 어떻게 적용됩니까? 얘도 용도지구니까. 그러면 이거는 과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를 적용한다. 왜냐하면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어. 그러면 여기만 화재가 나고 옆부분은 안 난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특례가 이 건축물 전부만 적용합니다. 건축물 전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이게 특례구나. 이 정도 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는 대지는 불이 안 나니까 대지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까지만 적용된다. 이런 특례를 아시면 좀 이따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야. 다만 이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속하지 않는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돼있대. 방화벽.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죠?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옆부분으로 번진다 안 번진다? 안 번진다. 방화벽으로 막혀있으니까. 그러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를 적용한다는 게 특례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방화지구에 속하는 부분까지만 방화지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전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쳐있대. 그럼 녹지지역이 용도지역이죠, 지금. 녹지지역에 걸쳐있으면 원래는 과반이 속하는지 그걸 전부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녹지는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반을 적용하면 녹지가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천재검멸타 갖고 있는데 여기 준주거지역에 600,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400 이렇게 걸쳐있으면 과반이 속하는지 그걸 전부 적용했다 그러면 녹지도 다 훼손이 되거든요. 왜? 준주거지역을 적용해버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녹지는 이거 원칙적용하면 안 돼. 그래서 녹지는 각각 적용되는 거야. 각 동그라미. 각각의 준말이에요. 각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입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각각 적용합니다. 이렇게 중요하시고.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다만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방아지구 안에 있대요. 방아지에 걸쳐있대. 그럼 녹지가 이겨요? 방아가 이겨요? 방아가 이니까 그때는 건축물 전부 방아지구 적용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대신 대지는 각각 적용되는 거예요. 건축물만 적용되는 거야. 방아지구의 특례가 건축물까지만 적용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건 편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야. 소화가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폐로 한번 가볼까? 건폐를. 거기 보시면 183쪽에 밑에 있는데 건폐로는 우리가 지금 이거 강의하고 있으면 욕먹는 거지. 아시죠? 그리고 넘어가는 거지 원래. 그래서 여기만 밑재고. 건축면적을 우리가 늘렸다 줄였다는 비유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지를 갖고 있는 대지면적 위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면적을 규제하는 게 건폐래요. 그래서 대지면적은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늘리거나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 건축면적을 수평적으로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느냐의 비유를 정해준 게 건폐라고 보십니다. 수직적인 밀도랑은 관련이 없지. 옆으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다. 이걸 규제하는 게 건폐래요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최대한도. 최대한도가 용도직비로 다르거든요. 최대한도는 이미 우리가 국계법에서 외우고 왔지. 그래서 국계법에 따른다. 맞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만약에 준주거 지역이다. 외울 때 주거지가 어떻게 외웠지? 5, 5, 6, 6, 5, 7 이렇게 외웠잖아. 그러면 이 지역이 5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건축법으로 그 지역을 60으로 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40으로 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국계법에 따른다. 여기까지는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는 건 이거예요. 강화할 수 있냐? 완화할 수 있냐? 그럼 이런 건 쉽잖아요. 둘 다 할 수 있다. 그럼 끝나는 건데.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가면 강화는 할 수 있지만 완화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X 하신데. 유형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기준을 최대한도를 건축법으로. 국계법으로 이의적인 건폐를 최대한도를 50으로 정했지만 건축법으로 60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완화거든요. 그 다음에 40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강화거든요. 둘 다 가능하다. 그러면 강화하면 강화하는 규정에 따르고 완화하면 완화하는 규정에 따른다. 그런 얘기잖아. 그럼 둘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마무리하죠.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용전율 나왔다. 그럼 용전율은 뭘 규제하는 거죠, 여러분들? 높이가 아니라 연면적. 여기 있잖아요. 연면적. 연면적이라고 해야지. 정확히 얘기하면. 연면적을 늘렸다, 줄였다는 비율이지. 그럼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무슨 면적이 할 게야? 바닷면적이 할 게니까 연면적이 많아지면 바닷면적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높이가 높아지겠죠. 궁극적으로는 수직적인 밀도를 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연면적 규제를 통해서 수직적인 밀도를 규제하는 게 용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제의 대상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규제의 대상이.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규제하고 용전율은 연면적을 규제하는구나. 대지를 규제할 수는 없잖아. 대지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고정돼 있는 대지 면적 중에서 연면적을 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면 이 용전율의 최대한도 어디 있죠? 최대한도. 내가 오늘은 이해해 줄게. 정신이 나간 사람들 같아. 어디 있어? 국계법에 있지. 우리가 외웠잖아. 100, 150, 200, 250, 300, 500 외운 거. 그거 최대한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최대한도 국계법에 따른다. 다만 국계법에서 최대한도, 용전율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으로 둘 다 할 수 있는 거. 아까 헌펠처럼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 있다. 완화하면 완화하는 규정에 따라야 되고 강화하면 강화하는 규정에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 내리면 건펠, 용전율은 전부 다 건축법으로 최대한도를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다. 거기까지 끝. 간단해. 간단해. 뭐 둘 다 할 수 있는 걸 하나는 하는데 못한다. 이렇게는 틀려요. 뭐 강화할 수 있지만 완화 못한다.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시험에. 그럼 X 하시면 돼. 둘 다 할 수 있다. 됐고. 밑에 용전율 산정할 때 이 네 개는 제외되는 거 다 정리되시죠? 지금. 지금 단계에서. 지하층의 면적. 이거는 용전율 산정할 때 옆면적에서 제외하는 거야. 그다음에 지상층인데 주차제 용으로 쓰는 부분도 제외한다. 눈에 들어와야지. 그다음에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많이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제외하시고. 그다음에 대피공간 면적. 이 네 개예요. 1, 2, 3, 4. 네 개는 설치를 많이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네 개는 연면적. 용전율 산정할 때 앞에. 전해지고는 깔아주고. 용전율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여기다 별표하면 돼. 포함이라고 나오거든 시험에. 제외야. 제외. 포함이라고 나면 싸다기 두 대 치고 와.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밑에 가면 분할 제한 나오거든요. 분할 제한 편하게 볼 수 있잖아. 다 외운 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한대. 그런데 너무 소규모로 분할하면 우리가 건축물 하나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 분할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적용 받는 거 맞죠? 그래서 다음에 기준의 면적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내는 거예요. 시험에. 조례는 안 내고. 주거적은 60. 상업적, 공업적은 얼마? 150. 외웠잖아. 이 미만으로는 분할 못한다. 최소 분할 면적을 그냥 그대로 물어봅니다. 숫자만 외우면 한 분씩 맞추는 거거든요. 이건 난이도가 하예요. 누구나 다 맞추는 거. 녹진 200. 기타 지역은 1, 2, 3, 4가 아닌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럼 주산공록을 얘기하면 도시 지역이잖아. 합치면. 그럼 여기는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을 말하니까 관농자를 말해요.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관농자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60이다. 최소 분할 면적이 주거지역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전 한번 가볼까? 사전.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해. 얘가 올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면적 산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 면적 어떻게 산정하냐? 바닷 면적 어떻게 산정하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대지 면적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미 건축선 할 때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해도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보시고 건축 면적부터 좀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건축 면적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건축 면적이 뭐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염면적. 그러시는 거예요. 맨 바깥에 있는 벽에 가운데면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염면적을 말한다. 간단히만 대답하시고 어차피 시험은 옛날에는 나왔지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용어정에는. 여기서는 이걸 내는 거예요. 시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를 정답으로 내거든요. 얘네를 좀 보시면 돼. 여기 우리가 이거 말고도 되게 많긴 해요. 사실. 그런데 건축 면적이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여기서 답이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답은 바닥 면적에서 많이 나옵니다. 얘네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 돼요. 우리 시험에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건축 면적의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한대. 차량이 통행한대. 보행 통로가 있대. 차량 통로가 있대. 그럼 이거는 어떤 경우를 말하죠? 건물 2개 지어놓고 건물 2개 지어놓으면 건축 면적이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잖아 원래. 그런데 이게 보행 통로예요. 여기가. 보행 통로 있지. 그치? 사람도 다니고 여기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비 맞고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붕 같은 걸로 덮어놨어. 그러면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외벽의 중심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 건물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계산해서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 건축 면적이 잡히잖아. 건축주가 불합리하거든. 그럼 이걸 설치를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얘네를 빼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설치한 애들은 빼주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설치 목적이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 위에 덮개 같은 거 설치할 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다닐 수 있는 공간 설치하기 위해서 비 맞지 말라고 설치하는 위에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얘네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고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 경사로 있어요? 없어요? 지붕 같은 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거기도 건축 면적이 원래 산입을 해야 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산입한다고 하면 그런 건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같은 거 산입하면 불합리하잖아.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설치해라. 건축 면적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건축 면적이 산입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십니다. 앞으로 지하주차장 쭉 파킹하러 내려갈 때 뭐라고 하고 와야 돼? 앞만 보고 다니지 말고. 건축 면적이 산입하지 않는다고 한 번에 외치고 내려가야지. 가만히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보관위설 이거 있어요. 이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리러 가면서 뭐라고 해야 돼? 그럼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지? 그러지 말고. 건축 면적이 산입하지 않아요. 얘는 바닥 면적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싹 다 제외하는 거야. 얘네들. 이렇게 보시고 얘가 한 번씩 득슝 등장을 해요.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 답으로. 그러니까 얘는 너무 쉽다고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1, 2번 있지? 이거 2개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양을 더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금방 소화될 겁니다. 건축 면적은 이 정도만 하시고요. 실적으로 90% 이상의 답이 나오는 데가 여기예요.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 바닥 면적입니다. 10문제 중에 9문제가 바닥 면적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 정답이. 확률적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 면적은 놓치면 안 돼. 무조건 싹 다 맞춰야 되는데 얘는 건축 면적하고 차이가 있죠. 바닥 면적은. 바닥은 막아놓고 건축 면적의 각층별로 막아놓고 쓰고 있는 부분에 부분별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막아놓고 쓰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구획됐다. 이렇게 강의실을 막아놓고 쓰고 있다. 벽으로 막아놓고 쓰고 있으면 이 벽의 중심선으로 강의실의 바닥 면적을 계산하신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층에. 만약에 5개를 구획시켰다면 5개가 나오는 겁니다. 왜? 여기는 외벽이 아니거든요. 구획된 부분이에요. 외벽이면 하나밖에 없잖아. 맨 바깥에 있는 벽. 그게 건축 면적을 계산하는 거고. 바닥 면적은 그걸 잘라서 쓴단 말이에요. 각 층별로 잘라서 쓰니까. 막아놓고 쓰고 있는 공간마다 하나씩의 바닥 면적이 나오죠. 그럼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물에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15개가 나올 수도 있고. 20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딱 떠올라야 돼요. 바닥 면적 그러면 이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아, 층별로 계산하는 거나. 층별로 막아놓고 쓰고 있는 부분마다 중심선으로 계산하는구나. 이게 바닥 면적이구나. 이 정도 개념은 잡으면 되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면 이게 바닥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원칙론으로 이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 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그 아래 박스 안에 있는 애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 특례조항들입니다. 그래서 특례조항을 시험에 내겠죠, 아무래도. 이 특례조항 안에서 답이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이 좀 나셔야 돼. 첫 번째 1번은 벽 기둥의 구액이 없다. 그럼 당황스럽잖아. 원래 바닥 면적은 뭘로 계산한다고요? 구액된 부분의 중심선으로 계산한다니까요. 그런데 구액이 없대. 그럼 계산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바닥 면적을 한번 산정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연습이 많이 돼 있으니까. 주유소 건물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주유소 건물 같은 경우는 막아놓고 쓰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끝부분부터 몇 m 후퇴한다? 1m을 후퇴한다. 1m 이렇게 후퇴해서 수평투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바닥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봐도 이거 말고는 바꿀 게 없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지붕 끝부분부터 몇 m 후퇴합니까? 이걸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지붕 끝부분부터 여기 1차 써 있잖아, 1차. 몇 m 후퇴한다? 1m. 자동적으로 외워지고. 두 번째는 노대 등의 바닥 면적이거든. 노대, 노대, 노대. 발코니, 베란다 이런 것들. 툭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 얘네도 산정을 하거든요. 산정을 하는데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한테 외워서 쓰라는 얘기하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문이 한 방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히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이 노대 같은 경우는 노대의 면적을 계산하세요. 노대의 면적을 계산해서 A 곱하기 B,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노대의 면적이 나온다고. 그럼 A 곱하기 B에서 바닥 면적을 다 산입하지 말고 일정 면적을 빼. 그게 어디서 빼냐면 긴 외벽, 가장 긴 외벽. A가 길어요? B가 길어? A가 길어?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이렇게 더 좀 길어. 가장 긴 외벽에서 일정 면적을 빼서 산정을 하시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이 한 방에 딱 읽히기 끝나는 거야. 이거는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이지. 우리가 얘기한 B. 거기다가 얼마를 곱한다? 일정 면적을 곱한 값을 빼야 돼요. 다 더하는 게 아니에요. 노대의 면적을 먼저 산정하신 다음에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서 일정 면적을 곱한 다음에 그 값을 빼시라는 거야. 빼면 면적이 나오겠지. 그 나오는 면적만 바다 면적에 뭐한다? 산입한다. 됐어.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낯설면 안 돼요. 여러분 쭉쭉쭉 가셔야 됩니다. 필로티. 1층을 기둥 세운 거야. 기둥 세워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1층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쓰죠. 주차장으로만 쓰는 건 아니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해요. 공중의 동행.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차량의 동행.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빌라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쓴다. 이렇게 해서 4가지 나오지. 공중의 동행. 이 용도를 바꾸진 않아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용도는 당연히 이런 용도로 쓰니까 바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필로티 나오면 이렇게 용도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4개의 용도. 나오면요. 그냥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로티는 많이 설치라는 뜻이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돼.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4번에 가면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나왔다. 3총사. 옥상에 있는 탑들 3개. 이거 눈에 좀 익혀야지.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은 옥상 위에 있잖아. 옥상. 옥상 위에 있는 탑들은 주된 건물이 아니거든. 이런 건 다 버려 그냥.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다락이 있어요. 다락은 무조건 버리시면 안 되고요. 침구를 보셔야 돼. 다락의 침구가 몇 메다죠? 그렇죠. 1.5m 이하일 때 산입을 안 해요. 침구가. 자, 경사진 형태다. 지붕이. 경사진 형태다. 그럴 땐 1.8m. 이하일 때 산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침구가 1.5m 초과했다. 1.8m 초과했다. 그런 높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바다 면적에 산입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는 딱 외워놔. 침구가 1.5m. 자,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라고 한다면 1.8m 이하일 때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다음에 여기 5번 같은 경우는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이야. 아파트야. 거기에 지상층에 올라와 있는 애들.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위설, 생활폐기물 보관위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신대. 당연히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제외시켜주는 겁니다. 자, 많이 설치하라. 그다음에 여기 6번은 리모델링 나오잖아. 완화지 뭐. 공법에서 여러분들 리모델링은 100%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완화합니다. 그냥 공식 만들어요.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중간 짐은 절대 익지 말고.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완화니까 산입하지 않잖아. 중간에 있는 짐은 안 바꿔요. 바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맨 끝부분만 빨리 보고 정답을 찾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니까 보시고. 이건 문화재잖아. 문화재.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쓱 보고 넘어가도 되지 뭐. 문화재를 누가 규제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십시오.